기억나세요? 여기에서 만났어요? 여기에서 만났어요 우리 전에 만났어요? 우리에서 만났어요 나치 샵? 저는 이제 어.. 지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I don't trust, I don't trust 오늘은 제가 원래 음식을 그냥 영양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방같은거를 안찍는데 여기 바라나시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바라나시 먹방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그냥 구글평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횟수가 거의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점을 갈겁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많다 여기 길거리인데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어요 역시 다이나믹 인디아입니다 오늘의 첫번째 맛집 한방주입니다 구글평점 지금 14,900개 근데 아직 문을 안 열었는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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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구글 지도에는 1시에 오픈되어 있는데 가니까 2시 반에 오픈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일단 라시라고 요거트 유명한 곳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밀크 크림 밀크 크림 크림? 얼마나? 3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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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한다는 나머지 아마 이번 영상에는 뭔가 크락션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죠 이 인도의 이 인도의 크락션 소리를 한번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블루라시 있답니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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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닫았어요? 아 아 아 그럼 문 닫은 거 보고 갈게요 아 문 닫은 거 보고 갈게요 오 블루라시 숲 블루라시 숲 블루라시 숲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데 좀 상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두 번째 유명한 곳 문 닫았고요 아 네 다른 수 없는 적 가난하시 왠지 안 돼? 저거 왜 왜 지금 갔었어요? 나 블루라스 소장님이야 블루라스 소장님이라고요? 내 동생 다이 아 여 여 여 라스트 위 그래서 인도사람과 다이 있으면 시빌 문 닫았어 아 시빌 문 닫았어 아 시빌 문 닫아 한국 엄청 잘하시네 한국 아니요 한국 많이 가봤어 많이 가봤어요? 네 사진 찍었으면 일로 가면 사진 찍었어 가게 안에 가 아 여기 가게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아 여기가 블루라스이군요 블루라스 뭐죠? 잔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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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딴 데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로 가면 그냥 쭉 가서요 아 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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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이 너무 시끄럽다 아 크락션 소리가 1초라도 안 들린 적이 아 맛있겠네 아 맛있겠네 이렇게 팥빵인가? 오오오 바삭한 빵이랑 짠 카레를 섞은거 오오오 바삭한 빵이랑 짠 카레를 섞은거 오오오오오 바삭한 빵이랑 짠 카레를 섞은거 하우 머치? 자 아까 문 닫던 곳으로 왔습니다 와 2시 반에 문 연다고 하더니 지금 2시 15분인데 인기 많은 집답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네요 이거 줄이야 이거? 저희들 저거가 앉으래요 다 많이 섞여가지고 앉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와 대박이다 평점 만원순계의 위험입니다 그 시각은 이상한 식물이에요 왜 이거? 어? 락시 락시? 락시 어디에? 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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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매운 여기 안에 빵들은 빵 여기 있었는데, 러시에서 만났어요 우리 전에 만났어요? 러시에서 만났어요 러시에서 만났어요 러시에서 만났어요? 사진 찍을게요 그곳에서 만났어요 아, 이분들 아까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만났어요 네, 이곳에서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행을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엄청 짜다 이건 엄청 바답해요 이거 보니까 그냥 다 만들고 나눠주거든요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안 가져갈 사람 안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토마토 잠깐 나왔어요 이 음식도 좀 짜고요 감자가 있어요 감자가 와, 이것도 쉬워요 지금 4개 먹고 있어요 여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음식과 함께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식은 그리고 그 왜요? 와, 뭐지? 뭐예요 요리 뭐예요? Regarded Masjid? 샵에는 성공 Seren은? 콘 Ride가밥 후 녀 시간顯이죠 옴을 통해 lacisini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니요. 그냥 먹으러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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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화해에요. 약간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느낌.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인기 진짜 많네. 빵을 먹으니까. 입안에 남아있는 맛있는 게 다 없었어요. 지금 너무 써. 너무 써. 또 맛나네. How much? 10루피스. 1. 5루피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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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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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모르겠다. 먹어. 먹어. 오케이. 바이바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르쳐, 가르쳐, 가르쳐 아니요, 가르쳐 가르쳐 사회꾼들 멘트가 바나나시 어때? 그걸 시작해요 그 아까 만난 애가 제가 진짜 바나나시 한 4일 어디 있었는데 한 4번 정도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제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안 줬는데 다시 보니까 뭔가 정들어가지고 이거 가는데 벽화가 재밌네요 구름 구경하는 것도 재밌겠다 얘네 제일 잔다 엄청 큰 마트라 있는데요 옷가게 같은데 이거 500밖에 안하네 와 진짜 개 싸네 900 이런거 5만원 3000 와 3,600 1,500 이거 3,000 네 와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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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이 되네요 오 오 베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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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V마트는 제가 설명란에 그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바란이 없으면 여러분들 저기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돼지가 있네요 돼지가 굴 꿀이네 신호 기다리는거면 약간 신박한데 우리 연예인거 같은데... 여기 생각보다 더욱 높은 곳 od 라시 그릇에 있는것 보니깐 여긴거 같은데요 여기까지 씁니다 40분 걸렸거든요 이 분이 저 찍어주셨어요 아 이거 그림이에요 그림 말라이오 아 말라이오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서 먹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저쪽은 특이한게 플레일라시 위에다 뭘 얹었어요 채소 같은 것도 얹고 사람들이 대박이다 진짜 해피? 표정에 대해 말하는 자 누구가 인사무역일까요? 누구가 인사무역일까요? 말해주세요 너는 귀여울 모두 귀엽고 모두 아름다운 좋네 가다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씨 알지 내가 사랑하는 씨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거? 인지에 브라마스는 이런 포니가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런지? 아, 그런지? 아, 그런지? 아, 그런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네,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오, 시발. 소가 일으켰다. 먹고 왔어. 오, 시발. 뭐야, 뭐야, 뭐야. 서로 무서워하네, 서로 무서워요. 자, 이제 바라나시 먹방객 끝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음식은 거의 다 짠 것 같아요. 디저트는 좀 많이 달고. 오늘 진짜 유명한 곳 다 가봤는데 뭐, 나름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도는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와, 대박이네요. 이거 거의 2인분이 있네, 2인분. 맛있다. 맞아요. 고마워 아니지. 밥 먹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